네 안녕하세요 이대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39번째 주식헌터 시간입니다 1분기 연잉 시즌이 끝났고요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시세가 분출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호실적 주들을 좀 준비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뭔가 섹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실적 분위기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 좀 준비를 해서 가져와 봤고요 결국에는 사실 어떤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실적의 무게중심을 얻고 종목에 좀 접근을 하는 건 정말 변함없는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확신 물론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겠죠 실적을 보시면서 이제 1분기가 끝났다고 차치하고 안 볼 게 아니고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 중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 시장에서 잘 선별해 따야지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결국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Q23 1분기 호실적 기업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섹터와 업황 분위기는 절대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분기 실적을 보여준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기업 하나 준비를 좀 해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쪽 관련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바텍도 일전에 드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덴티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외에 덴티스, 레이 이런 기업들 모두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잘 올라갔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1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한 기업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미심쩍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덜 주가가 올라간 임플란트 기업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라고 다시 한번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첫 번째 종목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239890이고요 PNH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얘기는 딱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기업이 OLED 쪽에서에 대한 익스포즈가 높으냐라는 걸 챙겨 보셔야 된다 얘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폴드 부품입니다 그리고 폴드 부품 쪽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 이 두 개에서 매출액을 보일 수 있거나 또는 수주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영역에서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뜻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두 개의 산업군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잖아요 그렇죠? 폴드 부품도 계속적으로 뭔가 혁신을 거쳐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좋은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거고요 더 좋은 화질의 제품 LCD 부품은 당연히 OLED 쪽에 대한 제품인데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주가가 부진하더라도 이 뜻은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을 보일 수 있는 기업 기회가 많다라고 반대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도 OLED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력 소재의 고글절 CPL에 대한 국산화를 선곡하는 기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은 소재 쪽을 선호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재라는 건 지금 이 영역 쪽이 굉장히 고단화되고 있고 미세화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가 계속적으로 많이 쓰여진다는 거죠 일례로 SNS텍이라는 기업에서 얘기를 드려보면 블랭크 마스크라는 건 EUV 장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에 더 좋은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도 찾아가신다고 한다면 좋은 기회를 포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회사에 22년 적용되는 제품 IT 기기 매출을 적용해보자면 모바일 쪽이 전체 매출에서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장 다시 얘기 드려서 자동차 쪽에서 비중 차지하는 게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모바일 쪽이 OLED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장?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전장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임포테인먼트들, 디스플레이 제품들 다 OLED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동사에 대한 수혜, 낙수 효과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구현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제가 실적을 좀 가져와 봤어요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이 17억을 거뒀고요 17억의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는 8억이었습니다 근데 또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절대적인 규모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실적의 크기가 아니라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또는 시장에서 바라봤던 예상치 대비해서 어떤 스코어를 기록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전년동기 대비해서 2배 성장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이 안 좋을 것 같아서 1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로 예상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걷어낸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1분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비숙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매출의 55%를 모바일이 차지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플래그십 모델 애플이나 삼성은 언제 출시하나요? 3분기에 출시합니다 그러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 후 실적을 기억했다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로 첫 단추를 잘 꿰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억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 제가 작년 영업이익과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KNH테크의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 드린 부분들이 뭐였냐면 LCD가 아니라 OLED로 지금 돈을 이제 얼만큼 버느냐가 이 회사의 핵심입니다 LCD는 이제 지는 태양이고요 OLED가 이제 뜨는 태양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땐 OLED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LG 디스플레이 하고 있느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일반 모델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출시될 아이폰 15 그렇죠? 이 부분에 15 이 부분에 있어서 고 단위 좀 큰 모델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프로, 프로맥스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이제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큰 모델에는 LG 디스플레이가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사실 동사의 최대 큰 핵심은 바로 다음 장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OLED 쪽 아이패드 그리고 태블릿 PC 쪽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탭이 제일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면 애플에 대한 아이패드도 많이 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동사 애플이 이제 LCD가 아니라 OLED에 대한 적용되는 제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G 디스플레이는 공급할 수 있는 OLED가 높아질 거고요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 PNH 당연히 공급 서플라인 체인에 엮여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삼성이 차지하고 비중이 40% 그리고 레노버가 22% OLED가 적용된 태블릿 PC 시장의 점유율은 애플이 아직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이게 안 팔리고 있다는 뜻을 해석할 게 아니고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만든 아이패드가 OLED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계속적인 공급 거기에 대해서 이제 PNH 대게도 계속 공급할 수 있다는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플에 대한 출애량은 막대 그래프 보시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4,300만 대 근데 작년 기준은 6,200만 대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출애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뿐인 겁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OLED 시장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기대감은 오히려 이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삼성 전체 갤럭시 탭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기회에 반대로 기회가 더 많은 곳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NH 테크 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드릴 텐데요 간단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 코드가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갖다 대셔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어떤 점이 좋냐면 시장에 좀 시장하기 전에 제가 브리핑 자료들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크로 지표들이라든지 뉴욕 증시 주요한 이벤트들 아시아 증시 동양까지 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종목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요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그 중에서도 주가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채널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 추가해 주시면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꼭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17억 기억나시잖아요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22년 영업이 48억,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죠 굉장히 큰 실적을 걷어냈고요 23년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모두 연평균 50% 넘는 또는 50% 부근에 있을 정도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영업이익률도 높습니다 사실 제조업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10%만 넘어도 꽤 높은 수준인데 동산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도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OLD 부분이 개회되는 시점 2014년 내년에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더 큰 폭의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하나의 제품을 팔았을 때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실 때 매출액이 얼마 나왔을 보시는 거는 결국 저는 1차원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매출액도 성장했거나 그리고 영업이익이 얼마큼 성장했는지 핵심적으로 보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역성장해도 됩니다 대신 수익성이 좋아지는지가 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부채 그리고 관련된 자본, 재무화연수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100% 내외 잘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500% 정도 그리고 유동 비율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아마 상장 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채 비율과 유보율은 없지만 상장되고 나서 회사의 자금이 좀 많이 유동성 흐름을 좀 확보를 하면서 유동 비율은 150%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라는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홀더멘탈적으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PER 밴드 선에서도 하단 부분에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싸다 PBR 밴드도 좀 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1분기 실적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실적 기조가 이러한 실적 뉘앙스와 분위기가 2, 3,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디오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자면 사실 실적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시장의 전망치도 좀 없었던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정치보다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QOQ, 전동기 대비해서 좀 어땠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좀 나왔고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2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1분기 실적이 만약 비슷하게 2, 3, 4분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올해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걷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여기 전분기 대비해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2배 성장했다는 거는 조심스럽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원가가 싸졌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자재들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좀 회복이 됐거나 또는 4분기, 작년 4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PS 그와 관련된 비용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에 작년 4분기에 다 털어냈거나 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올해의 실적에 대한 성장은 더더욱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분기 좋은 실적 발표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한 75% 정도 성장을 한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흑자 전환했다 매출에도 큰 폭으로 나왔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아주 좋은 실적을 냈고요 물론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했을 때는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가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들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작년 4분기가 적자를 기록했어요 영업이익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있었던 매출 채권 불량 채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했고요 비용 처리를 다 해버렸습니다 못 받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 1분기 좋은 실적을 걷어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코로나에서 리오프닝 정책을 바꾸나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영업적인 타격을 입었던 게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주요한 시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주요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중국, 유럽, 중동, 인도 저는 이렇게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실적이 개선되고 회복될 거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이란이라든지 멕시코, 러시아, 인도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임플란트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인구 이제 만 명당 임플란트 심리수가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게 참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만큼 혜택이 복지가 좀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선진국들 어떨까요? 미국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요 중국 낮습니다 인도 낮습니다 제일 끝에 있죠 보시면 그 뜻은 결국 이 곳에서 불모지 같은 곳에서 디오라는 기업이 충분히 잘 해낸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란, 인도, 중국 쪽에서 계속 회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실적 성장은 어떻게 보면 작년이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올해가 어떤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옆에 다른 회색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임플란트 시술 가능한 비중 치과 의사수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죠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인구수 대비해서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수가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이 뜻은 반대로 가성비가 뛰어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들이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미국,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활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해 나가야 될 것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덴티움과 바텍을 얘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은 구수적인 성장 산업군이다 결국에는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임플란트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먹는 행복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몇 세 이상 되면 급여적인 보험 혜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세계적인 선진국들도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 기회가 많다 기회가 많다는 건 성장성도 높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가격 고시제를 좀 얘기 드렸어요 중국 시장에서 근데 중국 시장에서 가격 고시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중국 정부가 대량으로 좀 싸웁니다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세계적인 임플란트 1등 기업인 스트라우마는 타격 좀 입었을 것 같고 공공기관에 납품을 못했던 민간 시장에서 우리나라 영향을 좀 확보했었는데 공공기관까지도 영향을 덮어낼 수 있다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있는 쪽 보시게 된다면 국내 쪽 좀 선전하고 있고요 갈수록 커질 수 있는 시장은 미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은 종합기업형 기업들이 많아요 DSO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들을 교육시켜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러려고 한다면 DSO와 계약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기업들 DIO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위 업체와 계약했고요 그리고 상위권 8개사와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업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DIO가 가장 앞서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O에 대한 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관련된 더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셔서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문자 보내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잡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문자 푸시 알림 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텐데요 올해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368억이죠 100억을 1분기에 걷어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업이익에 대한 컨센서스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22년 바닥 찍었습니다 올해 실적 성장은 그동안에 없었던 실적 성장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률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 언더로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높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유동 비율도 나쁘지 않습니다 100% 넘은 정도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주식 컨텐츠에서 많이 언급은 드리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끝났고 장기 평상에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언제든지 이런 기업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수급이 붙으면서 주가도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자주자주 연출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국 핵심은 미국 시장입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종합기업형 기업들과 계약을 해야만이 거기 안에 있는 치과사들을 교육시켜서 미국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과 MOU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DIO라는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DIO 최근 뉴스가 노이즈가 하나 있었어요 M&A 이슈가 있어요 매각되는 이슈가 있는데 원매자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과 사고자 하는 회사와의 눈높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경영 프리미엄을 받아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매도업장에서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은 게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에는 그런 노이즈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동산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분기에 대한 실적들 이 부분을 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경쟁사 대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작년 실적이 유일하게 안 좋았던 임플란트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안전성 지표 좋고 올해도 실적 성당한다는 부분에서는 확률 높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적자였기 때문에 PBR 밴드가 살짝 중간에 좀 빠져 있죠 이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앞으로 나올 PBR 밴드 중심값 밑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서 기호 기업들을 같이 주가 트래킹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마무리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회신 문자에서 파란색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결국에는 좋은 종목 사는 거 좋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 플러스 기술적 위치가 매력적인 기업들 찾아내시는 공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널 추가하시면 그런 부분들 제가 하실 수 있게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